가다서다 가다서다 뭐 카멜레온이야 이거? 저 가다서다 까지는 아닌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응 나 지금 가다서다 가다서다 이랬는데? 저한테는? 100으로 가다 50으로 가다 그러는데 응 그래서 몇 팀이냐 세 팀? 두 팀? 두 팀? 두 팀 두 팀 아 두 팀 이상 두 타임 이상 세 팀 내가 지금 확실히 샌 것만 13명 정도 되거든요? 네 팀이라고 봐야지 뭐 열려가 문 아 문도 잘 안 열려 먹는데 한 세월 걸려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 돼 오빠 탄창도 안 갈려 야 버리는 것도 안 돼 야 버리는 것도 안 돼 와 렛츠 천천히 하나씩 먹어야 돼 누가 UMP를 쓰네 내 근처에서 아이씨 문이 야 이게 아시아 못하겠다 한국 서버 가야겠는데 한국 서버도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상했잖아 아 심각한데 아 앳살 소염기면 유연필 겁나 쏘네 어 나 총은 안주고 파츠만 주지 벤드가 쏘는거야 지금 이거? 지금 앞에 집이면 저울거에요 사고에 다시야 길건너야 길건너 벤드인데 어 막 순간이동해 애들 아 안돼 안돼 이거 못하겠다 진짜 쏠 수가 없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어디 나대지말고 나대지말래 제가 먼저 시작권을 맞췄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간이동해요 다른곳으로 나대면 나처럼 돼 전판 이거 돌아야지 나 돌돌감 사방하면 가내눈있나? 아 둘 둘 틀렸구나 동사무소 타세요 나 가고있어 아이들 추가 앞뒤 간다 어? 어디 좀 왔지? 어? 어디 좀 왔지? 이 뒤에 종사무사 뒤 어! 팔각정! 팔각정에 한 놈 나 총이 없다 나 샷건 샷건이랑 리벌브 샷건만 대자로 하지 지리죠 오시구요 어? 문도 안열려 진짜 아싸 엠폼 자 이제 팀킬 AR 종료라 깜짝이야 떠올대로 하나만 주라 어? 3동으로 하나 들어왔어 아 뭐 WR만 남아 여기 WR 두 자루여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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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 뒤쪽 수로쪽 수로쪽인거 같은데 어디 아 저기다 저기 앞에 앞에 아이씨 앞에 담장쪽 애들이 순간이동해 다 아 됐어 아 대피 애들 왜 이렇게 순간이동해 진짜 와 3동으로 돈다 3동으로 돈다 3동으로 돌았어 둘 벤지 조심 예 봤어요 여기 녹색 녹색의 둘이상 네 저 동사무소 있어요 동사무소 있어요 앞이 동사무소 동사무소 옥상 2명 동사무소 옥상이라니 1층 옥상 1층 1층 옥상 1층집 옥상 1층집 옥상 2명 보이죠 너 도로줘 도로가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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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명 AR이 없으니 이거 뭐 그니까 뭐 똘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저씨가 높은거 같은데 하나 뛰었어 하나 뛰었고 하나 뒤로 돌 1층으로 하나 붙었어요 빨간 T 도로에 하나 지금 넘어와요 아 빨간 T 놓쳤다 쟤네끼리 또 싸운다 빨간 T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 빼고 못 간다 마무리만 해 마무리만 해 뒤로 빠져 집에 둘 그지 집에 둘이지 하나 컷 담벼라기 둘 자, 3동 자, 뼈라기 둘 아, 컷 오케이, 컷 이 집에 하나, 이 집 하나 집 안에 하나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나 피가 없다 Q님 저 키트 드릴까요? 오케이 하나만 키트 드세요 계단에 있는 것 같아요 미니 쓰실 분? 계단에 있네 못 잡았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그러면 화염병 던질게 계단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 아니 아니 계단 옆에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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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계단 옆에 있어요 나이스 바로 사망 홀로 여태 내가 여기 적힌 하나 떨궐게요 SR 소용기도 하나 떨궈놓고 아 이게 애들이 수가이동 안했으면 벌써 2명 잡았는데 AR만 있었어도 아까 잡았어요 애들 다 옥상에 있었을 때요 애들 덕분에 커밍 잘 됐어 데타는 거기 2층에 하나 있어요? 응 없는 사람 먹어 나 지금 있어 내가 챙겨놓을게요 하나 둘 셋 올게요 얘네랑 싸우던 애들 스채는 어디 갔지? 앞에 있겠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싸이가 쓰실 분 계세요 싸이가 왔다시 왔다시 그러면 저쪽으로 오세요 그냥 떨궈도 아이두님 왜 마이크 안 켜고 있었어요? 아 난 껐어요 왜요 아이두님 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식당 밑에 식당 밑에 외로이 혼자 또 떠들고 그래 같이 떠들어 같이 아이두님 재탄 하나 가져갈래요? 아 아니요 저 지금 또 SMG 왜 부스스 쓰려고 재탄 필요하신 분 손 갑사 로제님 에스.. 에스알 바치 좀 부탁드려요 부스스 소양끼는 못 끼잖아 어차피 에 앞에 못 끼어요 중간이랑 뒤꺼운 로제님 오오 오오 소리없는 절장하고 하고 싶으시구나 안개 맥만 나오면 부수도 찾아요 오 렉봐 아 렉 진짜 나 아직 1렉가방이네 아 SE 언더백이 무겁더라 한 1kg쯤 되는거 아니야? 나 2렉가방 좀 알려주실 분 우우우우우 고향 말씀드릴게요 나 1렉가방이네요 보면 조끼 안개진거 하나만 보이면 얘기해 네 세금을 100원 야기들은 너무 웃겨 뭐라는거니 너 1등 1는 너무 웃기대 네 배날레벨2 여깄어요 2층에 네 2배울 쓰실 분? 나아 그 다음에 AR 덱킥 하나 남아요 네 8배울이요 어? 8배울 왔다시 2층에 있나요 8배울? 네네 떨궈놨어요 저저기 레벨2 있어요 여기 2대가방이 시급합니다 아 죽었어 2대가방 파란핏 알겠어요 너니까 일단 딴 데 찾아보고 뒤져보고 없으면 이제 이따 가는거지 아 탄 너무 없는데 5미리 여유 있는 사람? SR 대탄 죽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2랩 가방 먹었어요 1랩 가방 먹었어요 됐어요 어 여기 엠포 엠포 쓰실 분? M4 다 있잖아 아 나 아까 개몰이판 버렸는데 아 나 쓸 사람 없어요? 엠포? 네 전 안쓸래요 어? 아이두님 써요 아 5탄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아 넉넉해 넉넉해 써요 일단 아 넉넉하다고요 넉넉해 넉넉해 아 나 나 230번 있어 넉넉해 아 야 줘봐 그냥 탄 좀 줘봐 아 뭘 뭘 가져가요 저리 가요 탄 좀 줘봐 아 저리 가 가시라고 아 아이두님 드릴거라니까 아이두님 드릴거라니까 아이두님 드릴거 아 PL님 드리세요 저 그냥 아이두님 드릴게요 그럼 SR 대탄 뭐 가져가요 어 바닥에 있는거 바닥에 있는거 바닥에 있는거 가져가요 그럼 아 거 참 하하하하 허세 엄청 심하네 쓰읍 아 나 그러면 개머리판 주소 그냥 포스까 아 개머리판 찾기 귀찮은데 SR 대탄 하나 더 주워야될거 같아요 저 미니소 미니 먹어가지고 아 네 먹으면 드림 SR 소염기 드릴게 내가 보정기 쓰실래요 이뚝 저 보정기 있어요 SR 이뚝 네 SR 보정 많았어요 소염기 버릴게요 네 네 아 고민이네 앰퍼 쓸까 써요 써요 탄은 저 PR한자한테 뜯고 아 탄 우선 있어요 있긴 있어요 아이두님 뒤에 뒤뒷집에 있어요 1층에 뒤뒷집 구집이 70발 있는 나에게 탄을 뜯어야 되냐 와 10발밖에 없었어요 어 어 아니 이것은 SM SMG 5대니까 여기 파워칼지 8배 여기 하나 8배 8배 필요한분 아 8배 내가 듣다 8배 내가 듣지 이따 드릴게요 아 여기 언덕 차고집을 내가 털었나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2층에 문 열려있는데요 열려있어요 네 아까 저기가 털지 않았어 열려있네 아까 저기가 털었어 차고집이요 차고집 제가 왔다갔어요 차고집이요 차고집 제가 들렸어요 탄 탄 어디다 떨구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탄 피해력이 다 먹고 갔어 아 아 탄 차가 사니한데 혼자 내가 98 드릴게요 아 네네네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퍼세를 부려놓고 아 피해라지 스톱 왜 왜 쏠라고? 아니아니 8배 쏜다고 8배 믿음이 고정기 고정기 있음 그리고 요거 98 드세요 넵 캐머를 다 찾아야겠네 이게 피해님이 루키님이 대한 믿음의 한계에요 어 밴드님 일로와봐 밴드님 일로와봐 좋은거 좋은거 드려 저봐 저런거 나이스 여기 싸이가 또 있어요 오케이 아 AR을 들어야겠다 교회 터신분 교회는 안갔습니다 교회 제가 털었어요 오케이 그럼 다 털었네 네 거의 다 들어왔어요 사고에 차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까 기억이 어 2배를 여기다 버려놨네 SR 보정기나 SR 소음기 필요하신 분 전 필요 없었걸요 네 네 SR 소음기라면 어떻게 된거 소음기는 없어요 ㅋㅋㅋㅋ 제가 달고있어요 제가 달고있어요 영롱하지 크고 굵고 아름다운거 그럼 그만한게 또 없어 크다 진짜 이게 미니에 다니니까 진짜 크다 물론 물론 갑은 그거고 갑은 싸이가 멜로나 아 예 못 끼는구나 왜요? 아니야 아니야 소음기 끼면 얼마나 크는가 멜로나 차소리 뭐야 아니구나 저요 저요 자기장 운동하시죠 우리 네 자이상 한번 보고 저 시공으로 간거 같은데 응 시공 가셨어 안털렸어? 네 안털린거 같아요 그럼 저희도 시공으로 가죠 시공으로 시공에서 봅시다 아우 자기장 산 산으로 가야되겠다 강남을 갈래요 창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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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스스 또 쓰시 또 나는데 또 쓰실 뿐 여기 안있어 진짜 여기 칼배하나 넣어 아우 나이스 칼배하나 칼배하나 넣어 앗은 버리고 8배에요 4배에요? 8배 8배 아 나 4배가 필요한데 진성재가 2개나 어 앞에 우아지 앞에 우아지 앞에 우아지 내려갔어요 언덕 밑으로 내려갔어요 2층에 키트 하나 내가 내가 먹을게 우리 빨리 가야되요 산으로 잡든지 저희 컨테이너 잡든지 해야 돼요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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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모자르신 분? 저 536540? 저 624 나 415 453? 그냥 써 알아듣는 안 날아와 배고픔만 앞에 차는 게 지나가요 저 멀리 그리고 에스할 때 한 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산으로 갈래요? 컨테이너 갈래요? 정해야죠 알아서 가 이 과정이라고 컨테이너 말고 컨테이너 말고? 어 산 밖에 없어 산 밖에 없어 산 밖에 없어 아니면 여기 창호 좀 한 번 하다니까 마음대로 난 3만안이 있겠네 네 컨테이너 마라 창호 지금 여기 스킬 아 100만안이 있겠네 동네 그러면 여기서 하자 아니면 파磨춤 뭐 파퍽 타고 다 이거 안다 있을거야 문이 왜 뛰었어? 근데 왜 안 쏘지? 문 닫고 저 카우칼 언더 카우칼? 어? 지풀이요? 카우칼쪽에도 없네 지풀이요? SE 사운드? 차 너무 너무 빡시게 숙여 놓을 수 있는거 아니야? 그니까 어찌나 갈라고 차사랑은 바위드나 바위드나 되나 참 좋은거 많은거 같아 어젠가 그젠가 유킬은 더 산에서 1등 먹었어 그저께 어제 어제 산꼭대기에서 마지막 자기장까지 산꼭대기 잡혀 컨테이너쪽에 흰색 다시 하나 255방 터트려 터트려 바퀴 터트려 컨테이너 위에 있어요 컨테이너 위에 여기 195방이야 한놈 뛰어다녀 125 125 125 어디? 돌쪽 돌? 한 아니고 돌 네 아 저거 컨테이너에 철조방에 맞네 여기 여기 다 어디서 보니? 돌이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 스타링 안보여요 컨테이너 하나 쫄래요 여기 차 두개 저기 차 세대 우리 뒷쪽 우리 뒷쪽 오우 쎈다 아 저 돌이랑 걔가 수광색 옷 입어가지고 지금 S 방향으로 갔거든요 제가 컨테이너에 3명 있어요 최소 아 꼭대기 한 대씩 95방향에서 쏘는 애들 조심해 아 210 210 3 210 3 210 210 한 대 한 대 돌에 숨하는 것 같은데 네 아 두 대밖에 못 맞았네 어떤 우리 당신들 한 번 더 걸렸어요 이제 컨테이너에서 오는 대로 우리 쏴야 돼 컨테이너로 갑시다 여기 문 닫아놓고 컨테이너로 가는 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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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요? 어 문 닫으면서 해드렸어 어 닫으면서 컨테이너에서 우리 쏜다 아 lauf 오우 오우 컨테이너 다 자시아 움직임 컨테이너 어디 팀이니? 2호 지금 기준으로는 2호에서 바꼈어요 지금 보이긴 한데 아 아니야 쟤 지금 차 숨겨놨어 아 지금 자기장 바꼈어 자 뒤에 있구나 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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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하면 못 떨어진다 120에 보급 차치차 지나간다 차 한 대 지나가네 안 돼 안 돼 차 내리고 있어요 저 보급 먹으러 가는거네 100% 딱 봐도 보급 먹으러 가는거네 보급 먹으러 보급이 아니라 저걸걸요? 도망가는걸걸? 보급 미친데요 가는게 산으로 잡혔어 산으로 잡혔어 일찌감치 일찌감치 산으로 들어갈래요 우리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 라인타고 산으로 들어가죠 지금 가야돼 차 끌고 갈까 그냥 걸어갈까 난 걸어가네 갔다와 개월지라서 선택 아이들 차 타고 걸어서 여우 타요 피엘이 형 아니면 저랑 피엘이 밑에 뛰어갈게요 예 한 명 타고 싶으면 여기있어요 앞에 애들 있어요 앞에 애들 있어요 제가 썼어요 애들 저 위치 알거에요 애들 소분계 카고팔이에요 보이죠 바로 위에 있네 네 150바양 아 소리 좋다 진짜 아 어 저 멀리에 에이더비인가 애미상인가 있다 바로 앞에 카고팔 소음기 허를 찌르고 싶은데 10명 14명 네 쟤네 잡아야 돼요 무조건 쟤네 잡아야 돼요 쟤네 잡아야 돼요 쟤네 잡아야 돼요 쟤 어 275 집 조심조심 애들 다 내려갔어요 상 밑으로 구발 어 기절시켰어요 자아 가이드 들어와 가이드 들어와 네네 가요 가요 산 밑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 딱 이 방향 있어요 이 방향 저기 나무 뒤 큰 나무 뒤 이보는 방향 이 방향 그 아까 보급 떨어진 쪽 네 뛰자 뛰자 보자 네 어떻게 한 번 오X어 죄송해요 꼽았네 다른 데에 있었어요 아 abandoned 미니 이 방향 이 방향 105 사이에 두 명 뛰어요 산 쪽으로 저희 쪽으로 와요 뱀드님 왼쪽에서 두 명 SE 방향의 하나 미니 제 왼쪽에 없는데 SE 120 120 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까 오는거 봤어요 아 탄이 별로 없어 쉣 쉣 쉣 쉣 아씨 미니 봤다 미니 봤는데 아 저 나무쪽에 있거든요 확인 어우 씨 잘 써요 잘 써요 아이돈이 이쪽으로 잘 써요 아 칼릭 어 돌아요 돌아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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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내려가 밴드야 밴드야 뒤로 뒤로 아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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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날라온다 우리 앞에 좀 봐줘 언덕 밑에 스탠드 네 아 이거 돌 때문에 시야가 안보이는데 그렇게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에미방향 언덕 밑에 하나 있어요 네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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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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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60방향이 하나 더 있어요 어어 있어요 150나무 바로 정면 아 봤어요 네 어 뭐야 아 아 이게 두 명 남았네 그럼 카고파라 하나랑 왼쪽에 있는거 105배영 저 죽을거 같은데 제가 살릴게요 연막 하나 뿌려주세요 무리하게 살리지마요 연막 하나 뿌려주세요 연막 깔아서 두개 뒤로 빠지세요 여기 올라왔네 됐다 하나 컷 라스트 하나 저기 안에 있어요 나가지마 우리가 자기장 이득 이득 아이유님 조심하세요 네네 제가 엎드려있거든요 수류탄 남았어요 나무에 있어요 나무 근처에서 누워있어요 아이유님 나이스 나이스 쁘 만찬 네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